그래야죠. 그래야지 유튜브 가게 나올지. 두 번째 편입니다. 아니 내가 유튜브를 더 안 했는데 내가 더 잘하네. 아니 한나 왜? 아니 얘 왜 한나야? 나도 한나야. 너도 한나라고? 진짜는? 아니 철 좀 주실 분. 없습니다. 아니 그냥 없어요. 멜로디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 다음 판에 위스퍼 해주실 분. 위스퍼 부탁합니다.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엔지야 너는 동영상을 틀었니? 응? 틀었어? 응. 친 거 맞지? 응. 싸우러 간다. 내가 지금 녹화를 하면 OBS. OBS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내가 배드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 저거 싸우러 가자. 막힐. 아 막힐 안되네. 어어 어어. 인성 인성. 인성. 아 인성 논란. 어 인성 논란. 어 인성. 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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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 인놀. 으쒸. 으쒸. 망했다. 아 씨. 렉 렉 렉 렉. 왜냐면 안하게많은거. 렉 렉 freakingING. 이게 지금로. 거다. 아이 이거 뭔데?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네 Project. 렉 렉ление. 맥이 너무 많이 걸려. 고생을. 고생이 고생을 합니다. 자 이제 고생을 하세요. 자 이분은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님은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구독 많이 불러주시고요 오렌지님이시연님 시연님 공략 거세요 이 판 승리할지 안승리할지 오케이 오케이 커뮤니티에 공략 겁니다 이 영상 올리시면 바로 겁니다 와 이게 OBS는 렉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이래 내가 OBS 안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서버 용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나 미안한데 나 지금 다가파트에 걸렸어 야 같이 가자 애씨 아파 다가 그건데 속공인데 한 대 두 대 세 대 아씨 나 와 아니 이거 아닌데 일단 이 판은 망한 것 같은데요 이거 커뮤에 울려 두삼 1편 2편 이거 1편이랑 2편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잘 구분해서 1편 2편 제목 잘 보세요 제목 알겠죠잉? 응 이거 짧아도 너무 짧아 구독과 좋아요를 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 하나에 10분은 찍어야 되는데 이미 10분 넘었는데 거의 10분 넘었는데 로비에 로비 인정성까지 치면 근데 그러면 우리 9분이지 9분이지? 9분이지? 우리는 이거는 야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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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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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궁 아 석궁 에바긴 해 석궁 에반데 아 석궁 아반데 아반데 아하 저 아재 개교 저 아니면 어찌할 거 저 아재 개교 나 아재 아닌데 아아 아재 아닌데 아 야 너 너 너 우리 털에 우리 털에 우리 털에 우리 아빠 같은 아저씨 아닌데 너 우리 털에 너 우리 털에 던지지마 너 우리 털에 던지마 나 틀딱이 아닌데 틀딱이 아 내 코? 어? 어? 뭔 소리지? 틀딱인데? 겁나 틀딱인데 자 저는 틀딱이 아닌 게 맞을까? 방송은 방 배드워즈 방송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알아보고 배드워즈방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소파이터 녹화를 할 겁니다 아니 소파 망했잖아 뭐 망했다고 한 사람 누구야 망했다고 한 사람 누구야 한국인한테는 소파 망했잖아 아니야 왜? 아니야 한국맨 차벌이 있었어서 나는 거기에다 만로벅스를 투자했단 말이야 만로벅스를?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접을 수 접을래야 접을 수가 없는 게임이야 내 돈 어떡할라고 나는 만로벅스 질러서 모르거든 그거 렉 차이때문에 잊을 것 같은데 한국인 무시하는 건 접어야지 도대체 그것들은 아니 걔네들이 모를 수는 있죠 아니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사무레이 이걸 와 나 렉때문에 나 렉때문에 그거 안 걸렸어 야 우리 침대 부셔졌잖아 뭐야 2판 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친구들 떨어져 보자 야야야야 내가 그냥 갑부나 할게 아 친구야 안 떨어져 보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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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반데 야 너희가 너무 그거를 못해가지고 외드워즈를 외드워즈를 다음 면에 찍도록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다들 인사 음 음 으음 어 으아 아 아!